러브 쏘 파인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나의 품 안을 기대 언제만의 야, 그거 코 빼먹었다. 니가 어떻게 알아? 고운이 한창 할 때 좀 해봤지. 너 그거 다시 안 풀고 하면 망한다. 그래? 어떡하지? 봐봐.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들어. 아니지, 아니지, 이게 아니지. 이수아! 우리 친구라며.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비방 한 번 가자 해도 안 가더니 둘이 화해했다고 이게 뭐냐? 어떻게 사랑해? 아니, 우정이 변하냐? 쟤 뭐야? 너 어떻게 지려봤냐? 물 쏘아 목도리도 떠줘봤지. 어떻게 짓냐? 이거 넣은 다음에 돌리고 야, 한서준! 너 그러기냐? 내가 코도가져 그리니까 쌩가더니 이러고 있냐? 어떻게 우리 우정이 변하냐고! 하... 하...